형아, 이건 비밀인데 나 이 남의 크면 축구산서 할 거다? 박지상처럼. 나는 찬성인데 쉽지 않을걸? 엄마가 허락하실까? 할아버지한테 조르면 되지 뭐. 세준아, 바다는 어떻게 생겼어? 바다? 바다는 차갑고, 바닷물은 짜. 짜다는 건 알아. 또 바다는 무지무지하게 크고, 넓고, 깊어. 무지무지? 응, 무지무지. 그리고 멋있다. 멋있구나. 바다는 멋있구나. 응, 형아처럼. 엄마 아빠랑 갔는데 엄청 멋있더라. 특히 파도 칠 때. 형아도 같이 가자. 다음에 꼭, 꼭 같이 가자. 내가 그때도 가서 옆에서 설명해줄게. 그래. 꼭, 꼭 같이 가자. 약속. 네.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, 안 입사님. 평소에 입은 무거우시지만, 하실 말씀은 꼭 하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